일단 이불 사야겠다, 이불. 이불 어떻게 들고 가? 야, 너랑... 기억나는 왜... 이불... 형 자꾸 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림을 장만을 해. 근데 이런 게 형 알짜리니까요, 진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겨울이불 같은 거. 야, 이거 30만 원씩, 3,720이면 210만 원이야. 오, 그래. 난 그냥 뭐... 바디로션이나 뭐... 바디로션... 바디로션 무슨 30만 원 원씩 사. 아들 같은 거 뭐... 장마들. 이게 좋아, 맞아. 치약은 많다. 치약을 30만 원씩 사면... 아니, 이제 뭐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근데... 근데 막상 가잖아? 그래, 가면 보이지? 할 거 되게 많다. 형, 소고기 사도 돼, 소고기. 소민이 못 살 건데. 전 가서 한번 보게 해. 와인, 와인, 와인. 장을 보던가 아니면... 너 소민이 또 가서 새찬이 무슨 스웨터 사주고 그러면 안 된다. 너 못 사줄까? 어? 너 못 사줘? 그럼 너가 이불을 사. 내가? 어, 이불을 사줘. 왜 이불이 왜 필요해? 가려할 수 있지. 가짜?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하는 거야. 재밌잖아. 그래서 소민이가 재밌잖아. 전소발이. 나 네가 당황할 때 제일 좋아. 이불을 왜 사? 뭔가... 형은 뭐 살 거야? 나 와이프 선물 하나 사게 해. 현금으로? 에이, 형. 형, 갑자기 가르침 말 하지 마. 형, 진짜. 갑자기 스웨터 죽으러 오지 마. 가르침 말 하지 마, 형. 나 지금 따뜻하게 보이자, 좀. 아, 그렇게 해. 아니, 컴플러스에서 형수님에서 현명을 못 살 건데. 아, 무슨 생각할 건데. 향수,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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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리스 얘기하는 거야. 나의 향. 그래, 향수 하나랑. 로전도 있어, 막. 블루투스. 형, 블루투스 형수가 사달라고 했어. 가짜야. 가짜야, 이거 그냥. 그냥 가짜야. 이어폰을 와이프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젓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양질해. 그러면 내 거 선물해. 내가 선물한 거 드려. 그건 내 거잖아. 아, 그건 내 거야, 그거는. 아, 그건 내가 준 거니까, 그렇지. 오케이, 바리. 야, 업어야 돼. 아, 맞아. 얘 업어야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형 업어야 돼, 까먹으면 안 돼. 아니, 꽃감아 태우자. 형 업어야 돼, 업어야 돼. 감사합니다. 꽃감아 태우자. 야, 그냥 두 발 정도 걸어도 돼? 아니, 오빠, 안 돼요, 오빠, 안 돼요. 아니, 한 20분. 아니, 일단 최선을 다하고. 막판에 형이 뭐 도망을 가던 뭐 구원한다는. 형, 구원한다는. 형, 구원한다는 해. 일단 최선을 다해. 아, 나 참. 일단 최선을 다해. 오빠, 오빠도 얻어드릴게요. 야, 이거 진짜 편하긴 하네. 어, 아닌데. 어. 전혀 무리가 없다. 아니, 편하긴 해. 최선을 다하고 다니는 건 무리가 없어. 아이고, 좋네. 잠깐만, 카트 할 거 뭐 있네, 좀 볼게. 그래, 카트를 봐봐. 괜찮냐?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아니, 뭐 카트나 이런 걸 좀. 아이, 짐수레를 알아봐, 짐수레를. 저기, 저기 가도 끄는 거 있을 거예요. 야,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 그러게. 야, 햄버거 하나 먹자, 햄버거. 햄버거. 야, 우리 햄버거 하나 먹을까요? 좀 있다가 먹자. 좀 있다가 먹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